인생을 바꾸는 걷기의 효과 7가지 뇌에 산소를 고루 공급해 머리가 좋아진다.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된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오래전 의대를 지망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재수 시절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 있다.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할까? 약 처방이 치료의 전부라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고성능 컴퓨터라면 문진 결과를 근거로 병명을 파악하고 필요한 약을 고르는 작업 정도는 자동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의료라면 의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환자의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병증을 완화시키거나 완치하는 건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의 본부는 아닐까? 의대에 진학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더욱 약에 기대지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개업 초기에는 약은 세 종류 이하로만 처방합니다. 라고 작은 종이를 진료실 벽에 붙여둘 정도였다. 그러나 다른 병원의 소개를 받아 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환자가 가져온 소견서를 보면 열 내지 스무 종류나 되는 약을 복용 중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 많은 약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었다. 복용량이 너무 급격히 변하면 도리어 위험이 따름으로 아주 조금씩 줄여야 했다. 그러는 사이 약은 세 종류 이하라는 원칙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까닭은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 지상주의를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두 명 중 한 명이 걸려 국민 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피부와 힘줄, 관절 등의 결합조직이 염증을 일으켜 변성되는 교음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지통으로 대표되는 뇌가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제목에는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거르면 이러한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당뇨병 환자 950만 명으로 증가 고혈압 환자 전국적으로 4천만 명에 육박 고지혈증 환자가 2천만 명이라니 치매 환자 460만 명 예비군까지 더하면 900만 명으로 밝혀져 신규 암 환자 연간 100만 명 발생 국민의 37만 명이 매년 암으로 생명 잃어 해마다 위하 같은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귀에 들어온다. 그러나 이 병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걷지 않는 생활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오키나와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키나와 현은 한때 일본 제1의 장수촌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실제로 1985년에는 남녀 모두의 평균 수명이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명실상부한 1등 장수현이었다. 그러나 2000년이 되자 남성의 평균 수명이 전국 47개 행정구역 중 26위로 군두박질 쳤다. 2010년 조사에서는 30위까지 전락했다. 반대로 65세 미만의 사망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오키나와 현 여성의 평균 수명은 2005년까지 전국 1위를 유지했고 2010년 조사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다. 그러나 이 순위들은 사실 장수 할머니들이 평균 수명을 끌어올린 결과일 뿐이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65세 미만 사망률 역시 201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오키나와에 사는 65세 미만 인구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식생활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예부터 오키나와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삶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북 미군의 통치를 받는 동안 서구의 고지방 고칼로리의 식사가 일상생활에 파고들었다. 오키나와의 장수 순위가 추락한 주요 원인을 하나 더 꼽자면 승용차 의존률이 높은 자동차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걷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키나와는 더위가 지독한데다 택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짧은 거리도 두 다리를 쓰는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걷기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라. 400년 전 사람들은 현대인의 6배 이상 걸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했다. 현대인은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걸을 일이 없다. 걷기를 잃은 시대에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 절차와 함께 마음속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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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냥